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해야만 나중에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자 소유자를 판단한 다음에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이후에 절감된 종부세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농두세는 제외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첫해 250만원을 납부하면 되겠고요. 5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전체 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 반만 내고 나중에 나머지는 익년도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미뤄서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를 분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세금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안은 1세대 1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3억원을 더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바로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 추가나 제외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물건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동분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 이주택자이거나 상속주택을 받은 자이거나 아니면 지방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부부공동명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세특례를 신청해서 절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일시적 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미처분 시에는 종부세 추가세액을 내야 되고요. 이자 상당액, 1만 분의 22 하루당 연으로 한 사람은 8.03%를 추징당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종부세 합산배제 등 안내를 한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는요. 39만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공동명의자는요. 15만 7천명 정도가 되고요. 일시적 이주택자는요. 4만 7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상속주택 보유자는 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3만 5천여 명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합산배제 안내는요. 총 64만여 명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만약에 과세특례를 신청한다. 이랬을 때 혜택이 있겠죠. 기본공제 11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1인당 6억원만 받겠죠. 그리고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신청 시에는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과세특례를 할지 안 할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면요. 기본공제 11억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요. 각각 기본공제를 6억원 총 12억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세액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요. 11억원에서 14억원 내외가 되는 대상자는요. 세액을 비교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비교해 보려면 종합부동산세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는 0.6% 6억원 이하일 때는 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투세의 20%가 붙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공시가격 14억원짜리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특례를 배제한다.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요. 각각 7억원이죠. 7억원에 대해서 6억원을 빼주고 1억원에 대해서 0.6% 그럼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투세 20% 합치니까 72만원. 부부 토탈 144만원의 정부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례신청을 한다. 그러면 14억원에서 11억원을 빼죠. 그러면 3억원이 나오죠. 0.6% 계산하니까 180만원. 거기에 20% 합치니까요. 216만원입니다. 더 많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특례신청을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세액공제 혜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해주죠.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장기 보유했다면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례신청 시에는요. 216만원이라고 하는 정부세를 내야 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40%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180만원에 대해서 60%만 부과하죠. 108만원에 대해서 농투세 20% 하니까 1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랬을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144만원 대비 14만4천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특히 공제가 40% 이상이 된다면 무조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종부세 완전 해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던가 아니면 주택을 증의하던가 선택의 기류에서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종부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종부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저주저 하다가는요. 선택이 늦어지면 나중에 돈을 잃게 됩니다.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